아 그럼 나도 치우라고, 나도 같이 가지고 안 하고요. 확실해진 건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자세한 건 저희도 모르겠고요. 저희는 특수팀 사무실 정리하라고 지시만 받았어요. 아니, 여기 있는 건 먼지 한돌도 가지고 못 나가. 야, 아저씨 그거 내려놓으시라고, 아저씨. 아저씨. 문 나가, 문 나가, 문 나가. 스톱, whatever you're doing right now. 어? 제이미 박사님. 중소. What are I doing, guys? 어? 저희 누구세요? 모르세요? 우리 공조수사 때문에 미국 FBI에서 오신 제이미 박사님을 모르세요? FBI요? 우리 특수팀을 뭘로 보고 말이야. 박사님, 저희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? 어느 쪽이에요? 경찰? 아니면 도경정? 당연히 팀장님 아니에요. 답답하네, 정말. 도경정이 범인이라고요. 다들 눈으로 봤잖아요, 도경정이 손민호 목 찌른 거. 그럼 이제부터 그 범인을 잡을 궁리를 해야지 왜 도울 궁리라는 겁니까?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. 사연이 있으면 사람 목에 막 나뭇가지 찔러도 돼요? 사람 죽여도 되고? 자기가 본 것만 믿자고요. 알겠어요? 아니요,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. 팀장님이잖아요. 우리는 안다고요. 팀장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냥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.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.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. 팀장님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. 네? 와, 대박. 나 진짜 치즈 좋아하는데. 공경이 뭐 이런 거 먹을 줄 알아? 없어서는 먹어요. 잠시만, 잠시만. 안주도 나왔으니까 빨리 건배하시죠. 팀장님 한 말씀 하시죠? 네, 꼭 뭐. 특수팀 환영하고 앞으로 잘해봅시다. 파이팅! 제가 건배지 한번 하겠습니다. 특수한 사람들이! 특수한 사건들! 특수하게 잘 해결해 봅시다. 위아야! 위아야! 감사합니다. 맨날에 시켰으면 좋겠다, 진짜. 먹어보자. 맛있어요, 먹어요. 맛있다. 이모! 여기 집가업자 하나만 더 주세요! 지금 금방 나왔는데 또 시키지 못해. 두 개 주세요! 아이, 가, 가, 가세요. извините. 누구예요? 으악! 은 consequently. 뭔가 조용 아멘